카톡! 카톡! 와우! 5월 26일 금요일에 카톡 이모티콘이 제가 나옵니다. 안전운전하세요. 오늘의 레전드 갱신. 꺾기 전에, 여기서는 출장 꺾기 전이네요. 일단 정지. 난 소변 보고 있는 줄 알았네. 끼워도 될까요? 누가 같이 모여서 얘기했는데 나도 끼워도 돼? 참 잘했어요. 쉬었다 갑시다. 40개라고 그러는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? 나 어디로 갈까? 오늘 짜장면 먹을까? 짬뽕 먹을까? 그럴 때 투표해 봅시다. 이런 거 띄우는 그런 건 괜찮을 것 같네요. 누가 싸우면 몇 대 몇일까? 그런 건 금요일에 출시된답니다.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.